지금 보시는 건 음나무순 입니다. 음나무순이 몸에 엄청나게 좋아요. 음나무도 그렇게 많이 심을 필요는 없어요. 집이 드실 것 같으면은 뭐 한두 폭이만 심으면 됩니다. 요기 지금 한 폭이죠. 그죠? 한 폭에서 과자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잖아요. 그죠? 이것도 몸순 한 일주일 있음 따먹거든요. 따먹고 여미터도 다 커요. 요거 따먹고 나면 여미터 작은 거 있죠? 작은 것도 따먹으면 돼요. 항상 보면은 위의 쪽이가 항상 커집니다. 영양분이 항상 위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. 이게 음나무만 그런게 모든 나무도 다 그래요. 요것도 위에 게 더 많이 올라왔죠? 위에 거 따먹고 밑에 거 다 따먹고요. 다 따먹고 여기 밑에 쯤 있죠? 여기서 전제품 됩니다. 해보면 또 가지가 냉면이 또 많이 벌어집니다.